안녕하세요 삼부의 과의사 황인아 입니다 오늘은 솜순 수술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솜순 수술 하시기에 앞서서 걱정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에 뭐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운동 같은 것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관계는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음 내가 뭐 켈로이드라든지 아토피 같은 기본적인 어 어떤 상처가 아무는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수술한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켈로이드는 수술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심한 켈로이드가 있으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편해지고 이뻐지려는 수술이지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 한다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음 켈로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저는 켈로이드 있으신 분 수술을 딱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 수술에서 오신 분들 중에 켈로이드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 진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을 때는요 켈로이드 원래 있으셨던 분이고 다른 상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심하셨어요 이분은 제왕절개 했는 자리는 물론이고 다른 뭐 긁힌 상처나 접종 부위나 이런데도 다 너무 이제 켈로이드가 심해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고 귀 쪽에도 귀를 뚫고 나서 이쪽에 켈로이드가 생겨서 귀걸이를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소음순비대가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심하셔서 켈로이드로 인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수술 진행했던 분이고요 다행히 소음순부위는 켈로이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술한 지 지금 2년 3년 다 되어 가는데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뭐 심한 분들도 켈로이드가 소음순 쪽에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랑 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한테 제모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브라질리언 제모하러 오시는 분인데 소음순부위가 붉고 좀 단단해져 있고 가렵다고 하세요 그리고 수술을 한 적이 있으시다 해서 켈로이드가 있으시냐 하니까 다른 부위도 다 켈로이드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켈로이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이고 소음순도 본인 또 켈로이드 생길 거를 감수하고 받으셨고 켈로이드가 한 번씩 이제 심해졌다 덜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소음순이 너무 컸던 게 없어지니까 본인은 이제 만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손을 수술을 하고 나서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에는요 관리를 뭐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는데요 켈로이드에 바르는 연고가 있어요 연고 같은 경우는 뭐 효과가 굉장히 뭐 드라마틱 하지는 않아요 두꺼워져 있는 걸 싹 줄여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켈로이드 부위는 가려우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많이 붙는 걸 좀 막아준다든지 이런 역할은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켈로이드 심한 부분에 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좀 줄이는 주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제왕절개 하셨는 분들 제왕절개 상처에도 놓을 수 있는 주사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좀 하실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면서 이런 켈로이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수술 범위를 넓게 잡지를 않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데미지가 적게 상처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자극들을 덜 하는 게 켈로이드를 적게 생기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최소 절개로 수술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려요 꼭 하셔야 된다면요 저는 켈로이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뭐 제왕절개를 했는데 상처가 크다 불룩하게 올라왔다 이런 경우에는 다 본인이 켈로이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왕절개 상처는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런데 다른 상처 부위들도 그렇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보는 거, 귀뚫는 거 있잖아요 귀를 뚫고 상처가 생기면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뒤쪽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상처 회복 과정에서 커져서 귀뚫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한 켈로이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거 말고도 주사를 맞은 부위, 접종 부위에 켈로이드가 생겨서 불룩하게 올라온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았다 이런 분들은 켈로이드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다른 상처들 다 괜찮고 나는 귀를 뚫어서도 문제가 없었다 이런데 제왕절개 상처 부위만 그렇다 하셨을 때는 심한 켈로이드 반응을 예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수술하고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며칠이나 입원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운동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할 때 아무래도 소음순이 가격 문의도 많으세요 가격은 병원마다 워낙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렴한 쪽은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부작용, 장기적인 부작용 그래서 이게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만성 질염이 있는데 질염이 있는 상태에서도 수술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